박은비는 4일 서울청담동 나무 액터스 사옥에서 진행된 무인도의 디바 종영 관련 라운드 인터뷰에서 촬영장 논란을 언급하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대중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에서 박은비는 정말 안타깝다. 팩트 넘어 팩트가 있고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누군가에게는 입장에 따라 억울하기도 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 누구도 분란을 만들고 싶어 만든 이슈가 아니다. 다들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무인도 디바 제작진은 제주도 해변 인근에서 촬영을 한 뒤 돌무더기 등을 방치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드라마 내용 중 주인공 모카가 15년 동안 외딴 무인도에 홀로 살며 돌멩이로 sos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촬영 이후 돌무더기를 비롯해 현장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제주 이소리 매체에서는 제주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으나 이렇게 뒷정리를 안 한 무책임한 모습은 처음 본다며 최근 도심에서 촬영하는 드라마 촬영도 소음이나 통행 제한 등으로 민원 제기가 잇따른다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연훼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인도의 디바 제작진이 촬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한행정시 협조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촬영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의혹이 번지자 공식 입장을 내며 사과하였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원상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빈이 이번 인터뷰에서 촬영장 정리 논란 등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내비친 것인데요. 논란이 된 현장에서 박은빈은 신경을 써 촬영지 이외에 주변 쓰레기까지 치우고 간 것으로 전해져 일부 억울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박은빈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중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민폐면 민폐지 왜 변명을 하느냐 생각이 짧은 것 같다 속사정을 말하던가 저건 하면 안 될 말 같다 안 해도 될 말인데 아쉽다 그저 단순하게 죄송하다 하면 끝날 문제인데 안타깝다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민폐에 그럴만한 속사정에 뭐 있을까부터 의문이지만 실제 속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게 왜 배우 입에서 나오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인데 그냥 대중은 모르는 속사정이 있다라고만 하면 니들이 방송 촬영에 대해 뭘 아느냐는 표현으로 밖에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드라마나 예능 등에서 촬영하면서 벌어진 갖가지 갑질 및 논란 등을 경험했다며 이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박은빈은 왜 잊혀져가는 내용을 지금 꺼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작진까지 사과한 내용을 굳이 지금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힘드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